아 이제 귀신의 집을 또 갔습니다 갔습니다 어땠을까요? 뭐 하나 얘기해줘요? 뭐 하나 얘기해줘요? 한 명 울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아이야 아이야 무서웠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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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운 놀이 롤러코스터 제가 예준이 형 옆에도 타보고 노아 형 옆에도 같이 탔거든요 근데 둘 다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눈물이 항상 끝나면 여기까지 이걸 다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을 안 감았거든 그래가지고 눈이 계속 뜨고 있으니까 바람 때문에 눈물이 계속 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랬는데 아 저는 눈을 감고 싶었는데 안 감아져가지고 롤러코스터 형이 너무 피곤했는데 원래 안 탄다고 했는데 탔거든요 근데 끝나고 하니까 물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나 죽는 줄 알았어 아아 무서워서 웃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형 하나 더 타셔야지 왜 한 번 더 탔잖아요 뒤에 뒤에 그 타라 어 타자 하품이 너무 나아가지고 하품이 너무 나아가지고 어 좋다 하품ihi